점심을 분리한 3정도 1승 역전승을 거둬냈고요 미라우 짧은 서비스 흔들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강타 다른 선수에 비해서 더 빨리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은 채 서비스 자기가 꼭 이겨줘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렇죠 또 1라운드에서 고엔터스핀 지은채 백핸드 김지민 선수의 이 러버가 빨간색이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상태로 만들어가는 지은채 백핸드 찔렀습니다 지금 지은채 선수가 자기 거를 조금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민 선수와 강하늘 선수한테 두 번 다 에이스로 나와서 패했기 때문에 3곱 아 잘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아 변화 줬어요 아 나이스 머리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포인트 기회 지은채 김지민 김지민 바깥쪽 코스 등공처리 김지민 말카로스 이번엔 볼을 완전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와우 또 나왔어요 보여줬던 김지민의 백핸드였습니다 태놀 지은채 나왔습니다 김지민 이번엔 지은채 와우 포인트를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완벽한 기술입니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이스 날카롭게 포핸드 탑 바깥쪽을 견뎌 아 버스 3개 두번째 게임 이어갑니다 직선타 그 볼에 대해서 찬스가 났을 때 거침없이 들어와 주는 2대0으로 앞서고 지은채가 가져간다면 원점입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지은채 끝났습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지은채 3대4 김지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불꽃이 판포지는 듯한 에너지를 보여줬던 김지민의 타구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이번에 동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즈러버 사용하고 있는 심지민 3차를 극복을 해냅니다. 이런 면만 줄인다면 더 쉽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백핸드 빠른 스피드 김지민의 서비스 포엔탑 스피 낮게 보네요 지은 7대8 미드코스 공략 지은채 가져가는 지은채 포엔사이드 지은채가 공격으로 해오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좀 더 무거운 볼을 기사를 하려고 합니다. 2점을 딸 때처럼 빠른 임팩트 순간도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핸드 양선수의 진검 이어집니다. 3고 5고는 박스 3고 김지민 본을 심은 일고 살려냈습니다. 다시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을 지금 잘 버텨내면서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역전 한 점을 가져오면 지은채 오늘 리벤지 매치 성공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어린라 Keys 3고 정보 김지민 버텨 파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파이 첫번째 경기부터 긴장이 너무 높습니다. 지은채 선수한테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또 2대0으로 이기려고 투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북셔줍니다. 계속해서 극복해왔고 동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찬스 또 한번 기회 서비스 지은 채 초반에 신민주가 1매치를 역전으로 가져온 상황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김지민 서비스 원홀 다시 톡샷 오핸드 전환 김지민 백핸들 김지민의 탑스피 샤워를 했습니다 대각선 코스 변동 짧게 내줍니다 살려냈구요 아 좋아요 석점차 아 좋았어요 아 좋아요 지금 견뎌줄때는 견뎌줘야됩니다 그쵸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3구 오오 3구 김지민 좋아요 꺾어놓는 방향 제 역전 성공 김지민 6 대 7 지은채 아 2 0 1 서브권에서 짧은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요 상대전적 1 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김지민 그쵸 동점으로 기웁니다 그렇죠 자 지은채 서비스입니다 동점으로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됩니다 매치 포인트의 주인걸 이끌어낼 것인지 서비스 김지민 득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